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 사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들도 전문가와 못지않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예측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맵 구독자 여러분 주식투자 생존 전략의 저자 한지영입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파트의 두 번째 해당이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인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언제 멈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미국 노동통계국에 들어가서 지난달 수치가 어떠한 식으로 발표됐고 지금 추세상으로 우상향 추세인지 아니면 물가가 잡히고 있는 우하향 추세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있죠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미래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없을까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하게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적중률은 100% 적중률은 자신은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요인이 뭐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지금 그 요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예측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솔깃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여기 130페이지에 있는 글에서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수요와 공급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거나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총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애플 펜슬 같은 경우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은 그대로를 가정하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게 되죠 크림 플랫폼과 같이 리셀 사이트 들어가도 특정 신발이나 옷 같은 것도 그걸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가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하나 공급이 감소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다시 애플 펜슬을 말씀드릴게요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에 보다 그런데 애플 펜슬이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애플 측에서 우리 이제 이거 안 팔 거야 더 이상 안 팔고 생산 중단할 거야 하면 공급은 앞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총 수요는 변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애플 펜슬의 가격을 오르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공급 감소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두 개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대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한국도 5%대 이상 물가가 올라왔던 배경들을 수요와 공급단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기여도 빨간색과 그리고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기여도 회색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6%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고 있다 빨리 못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가 조금 잘 안 내려갔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 최근까지도 잘 못 끌어내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가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미리 파악해 놓은 것도 앞으로의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난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회색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년 이후에 이 회색선이 위로 크게 치솟아 올라왔던 것도 공급난 많이 들어봤죠 물류대란, 교통대란, 항공마비 이런 것들 물류대란 공급난이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왔던 건데 공급난은 지금 거의 다 해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난 지수 같은 경우도 뒤에서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공급난 지수는 2019년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공급난이 다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 공급 쪽에서 물가 끌어올렸던 게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됐다? 그 물가는 앞으로 좀 더 내려가는 게 맞다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 문제는 수요죠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워낙 좀 좋았었어요 잘 살아났었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경제활동 정상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전세계인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 못 샀던 거 소비들? 해야지 하면서 수요들이 늘어났던 건데 이 수요가 지금까지는 좀처럼 진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진정이 된다라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올해 지금 경제 상황들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나 혹은 다른 곳곳의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그리고 미국의 소비지표들도 지금 꺾이고 있고 한국의 수출도 여전히 마이너스 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것들,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수요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갈수록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견주하게 버텼지만 얘네들도 아랫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올해의 물가의 방향을 하락 추세로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요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물가는 앞으로 내려간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조금 어렵죠 과연 공급이랑 수요 우리가 어떻게 발라내야 되고 경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다양한 신문 기사나 뉴스 혹은 유튜브들을 접해야지 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작업입니다 더 쉬운 작업이 있죠 두 번째, 소기타기 했던 거 직관적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제공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제공합니다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구글에다가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거를 치면 가장 윗줄에 쓰는 게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Cleveland 연망준비은행 연준 내에서도 수많은 지역 연준은행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예측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표가 전월 대비 변화를 예측해주는 거고 두 번째가 전년 동월 대비 변화를 예측해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여기를 중점으로 이 표를 설명을 해드리면 3월 달에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달 예측치 3월 14일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6.0이 나왔는데 과연 3월 달에 얼마나 나올까? 라고 보면 이 사이트 연준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델들을 활용해서 봤을 때 5.2가 나온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숫자죠 5%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은 작년부터 근사하게 실제 인플레이션 좀 잘 맞춰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 한동안에는 별로 시장에 관심받게 벗어나고 있다가 거의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얘네가 숫자를 너무나 정확하게 몇 번을 잘 맞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숫자 같은 경우는 특정 일자리 기준으로 업데이트는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필요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종종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 사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월달에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5.2%라는 거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트 여러분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심한 것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표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살 때다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심리들이 맞물려서 변동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렇게 그 심리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생업이 있고 각자의 삶들 학업이 있고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클리블랜드 연훈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들어가서 이번 달 CPI 5.2%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는 뭐 아니다 5.6%다 아니다 4%대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 이 숫자를 믿고 그냥 갈래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예측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의 강의를 거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 불안 은행권들의 유동성 위기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긴축이 언제 멈추고 언제 인하 추세로 접어들지가 중요하게 됐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도 미국의 노동통계국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매달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들도 전문가와 비슷하게 못지않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요인 수요 측면에서 유발한 요인과 공급 측면에서 유발한 요인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의 공급난의 상황 혹은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주요 지표들이나 이런 뉴스플로우상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나 전세계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수요단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나 공급단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만큼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클리블랜드 연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모델을 활용을 하면 매달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수시로 업데이트해가면서 확인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